여러분, 문화상품권 100만 원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진짜? 진짜예요? 이것을 맞추는 것도 대단해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.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? 오.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잘 쓸게요. 대박이다. 이것을 맞췄는데, 상품권과 상품권이 의미가 있다. 그렇죠. 그니까. 정말 설마 했어요. 남준아, 너가 맞췄기 때문에 50만 원을 줄게. 아, 진짜로? 내가 이렇게 거절해야 합니다. 조, 조! 여기 너무 잘 먹었다. 남준아,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. 다시. 자, 남준아, 이번에 네가 맞췄기 때문에 반을 줄게. 진짜. 너무 고마워.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. 형,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해. 그러네. 남준아. 아, 진짜? 왜 이렇게? 아, 진짜? 너무 떨리는데? 아, 찢어질 것 같아.